동물의 꽃들은 마한 꽃고개에 숨어서 그릇밭 그릇기에 숨어서 나들의 뒷덜빈 가위를 걸어서 허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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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같이 여자들 얼굴만 보고 부르는지 몰라 내님도 니 얼굴만 보고 헌딱 빠진거야 내 잘못이니? 그래 이쁘게 잘못이지 아예 그문방 침산 산통을 다 계속 치그라슈 아이고 오늘은 그냥 아리땅을 찾았니 다녀오셨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저는 불가능 오늘은 아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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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감이들아 내 나의 홀리벤더가 깜빡하다니 괜스레 요사스러운 장난칠 생각말고 땅불렀거라 독감이 쫓는 데는 오줌이 제일이렀다 저것이 천상귀인 아니면 사람 천상귀인이지 저런 절세가인은 실로 처음이네! 괜히 막 그런다 치고 노하고 야만을 한 얘까지 왜 이러냐고 사람 구걸하는chn요 동적을 못할만적 일 Styles Tax 가자 좀 놀한마리야 싸우지도 못하면서 무슨소리하는거야 왜 좀 놀 그건 말이야 이 자기구禁 Dayton 너.. 뭐 잘 못먹었니? 왜 겁쟁이, 안혈자가 말리니까 속으로 은근히 고맙지? 그쪽은 당장 끝났어. 이 재수없는 애가 잡지만 않았어도! 재수? 어찌 이렇게 하냐 할 분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을 하게 되면 말을 한다 고구마! 그리고 또! 홍실! 그리고 또! 왜 겁쟁이? 왜 겁쟁이? 옥수수! 이게 꿈이오, 횡수요? 꿈이지, 꿈이오? 정말 꿈이야? 이렇게 고구님을 매정하게 되었으니, 부디 용서해 주오 아직도 내 님이 이제 남현인인지 시에 감이 안타오 사랑에 홀린 건지, 꿈에 홀린 건지 네가 날 버리는 꿈을 꿨어, 그럴 리 없는 거지? 꿈에라도 그런 말 마! 사랑해 주세요! 아니, 너바 다짐으로 할 수 있을까, 사랑해 주세요 너바 다짐으로 할 수 있을까